우리 모두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 유튜브에 허경영을 검색하세요 지구가 1초에 하루에 지구가 시속 얼마나 달리죠? 지구 시속? 지구 시속이 얼마지? 10만 7천 160킬로야. 1시간에.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가는 비행기에 몇 배죠? 100배. 시속 1000킬로로 가는 비행기의 100배. 대단하죠? 110배. 시속 1000킬로 가는 비행기는 없어요. 여객기가 대부분 900킬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에 100배면 얼마나 빨라요? 그러니까 눈 깜빡을 사이에 가버려요. 이렇게 빠른 시속 10만 7천 160킬로로 지구가 날라가죠? 날라가고 있어요. 지금 우리가 이리 있는 이 사이에도 지구는 시속 10만 11만 킬로로 가고 있어요. 그냥 간단하게 10만 7천 160킬로가 줄여버리면 11만 킬로잖아. 10만 킬로만 해도 기절해버려요. 그런데 11만 킬로인데 왜 어지럽지도 않고 무용선수가 다리를 들고 이렇게 해도 안 넘어져요. 안 넘어져요. 무슨 이해가죠?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도는데 어지럽지 않은 거야. 맞아요. 맞아요. 왜 그러느냐? 눈하고 귀에 그런 장치가 돼 있어. 그래서 돌멩이를 귀에다 넣어가지고 중심을 잡아낸 거야. 그게 이석이야. 그게 떨어지면 여러분은 지구 도는 것 때문에 계속 돌아. 누워있어도 돌아. 그런데 여러분의 뇌에다 그걸 넣어서 여러분의 중심을 딱 잡아나니까 지구가 도는 걸 감을 느껴 못 느껴? 못 느끼는데 그 이석이 떨어져 버리면 중심을 못 잡는 거야. 맞아 안 맞아?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그런 장치를 한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야. 너무 좋아. cole occup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